경기를 더 경기답게 좀 재밌게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 잘 열심히 하겠습니다. 오늘 처음 경기 나가서 조금 긴장된 것도 있는데 던지다 보니까 제가 하던 대로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좀 더 보완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기술적으로는 원래 제가 갖고 있던 틀에서 코치님들이 장점을 좀 더 발전시키라고 해서 보완했다기보다는 조금 더 제가 잘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. 저는 타자를 압도하는 투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제구력 있고 경기를 더 경기답게 좀 재밌게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 잘 열심히 하겠습니다. 제가 뭐 타자를 압도하는 투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구력이랑 변화그룹 바탕으로 좋은 경기를 할 수 있는 투수가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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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